어제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와 화천대유권에 대해서 잠깐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려 4만 명에 가까운 피해자를 만든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피해가 훨씬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